안녕하세요 뉴스의 제이아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화보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은 류이스에서 또 저 혼자 이렇게 화보를 찍는 건 처음인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더스타 잡지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진을 진짜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실물보다 더 잘 나오게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만족할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또 한국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앨범 활동 많이 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스트 제이아이 나오는 더스타 화보가 12월에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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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